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해서 폰엔딩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이 영상들과 추후 영상들, 강의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20강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강의들이 체스.com 비디오 부분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우리가 모국어를 이용해서 체스를 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게끔 일단 강의들을 제가 조금씩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폰엔딩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엔딩부터 시작하느냐고 일단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체스에 세 가지 공면이 있잖아요. 오프닝, 미들게임, 그리고 이제 엔딩이 있는데 사실 체스를 하는 경기 자체가 많은 경험과 경기를 또 많이 해보고 전술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고 하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뭔가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려고 했을 때는 엔딩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닝과 미들게임은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포를 시작, 2포로 철수를 두느냐, 2포를 두느냐, 두 가지 갈래가 있다 그러면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좋은 수가 맞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오프닝도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갈 수가 있겠죠. 거기다 이제 미들게임에서도 같은 상황을 예를 들면 지금 세계 챔피언인 칼슨에게 준다거나 혹은 파비아노 카루아나에게 주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선수의 수 모두가 좋지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선수의 플레이 성향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개하든 다르게 전개하든 이것들은 이제 선수의 성향이라든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충분히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엔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정답이 있어요. 이거는 답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학습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 이제 많은 선택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얘는 이게 맞다 그러는데 쟤는 저게 맞다 그러고 이러면은 처음에 좀 이제 기초를 잡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엔딩부터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거 확실한 것들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경기 경험에 누적되면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찾고 거기에 맞는 뭐 다른 좋아하는 선수가 쓰는 오프닝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배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일단 옳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딩을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기초가 되는 폰 엔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서론이 길었고 일단 오늘도 첫 수업이니까 뭔가 하나 배워가야겠죠? 가장 이제 폰 엔딩에서 첫 이제 모든 체스 체크에서 가장 만져 나오는 사각형 규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규칙이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을 일단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폰이 앞으로 막 전진해가지고 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흑의 킹이 이걸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사각형 규칙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폰이 이제 3칸만 가면은 이제 승진을 할 수가 있죠? 자 폰이 한 칸 이동하면 이제 킹이 따라오겠죠? 따라가고 이쪽으로 달리면 가고 그 다음에 퀸을 만들면 얘가 못 잡죠? 킹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일단 폰이 전진을 했고 자 킹이 따라 올라가고요. 폰이 올라가고 킹이 따라가도 아 퀸이 먼저 나오네요. 이러면은 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뭐 굳이 무슨 규칙이나 공식을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자 문제는 이게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떨까요? 자 흑의 킹이 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같이 보죠. 자 폰이 한 칸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한 칸씩 일단 따라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고 가고 갔을 때 자 지금 폰이 먼저 승진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지금 몇 수죠? 하나 둘 이거 저는 지금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상황으로 이게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그냥 판단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정도까지 상황에 몰렸다 그러면 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계가 시간이 별로 촉박하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이거를 판단해 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킹이 왜냐면 이제 사각형 규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영어로는 스퀘어률이라고 해요. 자 이 폰에서 대각선을 하나 쭉 그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쭉 그고 이걸 대각선으로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생기는데 이 사각형 안에 상대 킹이 들어와 있으면 이 폰을 잡을 수 있고요. 이 사각형 밖에 있으면은 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흑의 킹이 여기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따라 올라가고요. 자 여기 킹이 따라가고 따라가고 갔을 때 여기서 퀸이 먼저 나와버리죠. 자 지금 사각형 룰에서 봤을 때 이 처음에 딱 이 대각선 긋고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이제 킹이 폰을 잡을 수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예제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는 확실해졌죠? 대각선 딱 그어가지고 사각형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 밖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문제를 바꿔볼게요. 자 흑의 차례예요. 그러면 흑이 이 폰을 잡아내고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폰을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도 사각형 규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나서 자 이제 킹이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야 이 폰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퀸이 이쪽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폰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폰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사각형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폰이 한 칸 전진하면서 지금 사각형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줄어진 사각형으로 다시 킹이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 폰이 잡을 수가 있죠. 자 폰이 이동하면서 다시 한 번 사각형이 줄어들었고요. 자 킹이 따라가고 이제 퀸이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이 대각형선 하나 긋는 것만으로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황을 한 번 보죠. 지금 이 폰에서 대각선 한 번 그어볼게요. 자 사각형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아 여기 지금 킹킹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죽었네요. 이제 경기에는 무승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제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 특수 행방법이 있죠. 자 폰은 처음에 움직일 때는 두 칸을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여기서 폰을 두 칸 딱 움직이게 되면 지금 사각형이 갑자기 쑥 하고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흑의킹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은 폰이 달려가서 퀸으로 승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폰이 이제 처음 위치해 있을 때는 얘가 그냥 그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사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대각선을 긋고 사각형을 그리면 이제 킹이 밖에 있으니까 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킹이 잡을 수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가장 기초 규칙인 사각형 규칙을 일단은 살펴봤고 좀 이제 실전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예제입니다. 자 이런 폰앤딩이 진행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사각형 규칙을 몰랐다 그러면 이제 막 수두를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베개 차례인데 자 얘가 올라갔을 때 얘가 뭐 잡고 뭐 이게 얘가 가면 어떡하지? 얘도 지금 나도 3칸 남았고 상대도 3칸 남았는데 자 퀸이 서로 나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각형 규칙을 알았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 지금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흙부터 봅시다. 얘는 지금 여기까지 3칸을 남았는데 우리 베개킹이 좀 가까이 있네요. 자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 지금 베개킹이 사각형에 들어와 있죠? 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당장에 잡으러 갈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얘로 손을 잡을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00도 볼게요. 자 100은 지금 여기까지 3칸이 남았는데 자 대각선을 긋고 사각형을 딱 봤는데 여기서 지금 사각형이 들어와 있네요. 킥킹도? 아 그럼 얘도 지금 잡히겠네. 그럼 서로 간에 얘네가 잡히네. 자 그럼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근데 조금 상황이 바뀌죠. 아까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처음에 살펴봤던 예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물들이 없이 그냥 폰이랑 킥만 이제 거의 있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폰과 폰이 지금 마주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지금 100이 폰을 딱 움직이게 되면 사각형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기가 사각형인데 흑해킹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폰 때문에 막혔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흑해킹이 더 이상 폰을 잡아낼 수가 없고 자 그럼 자신의 폰을 달려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사각형이 줄어들었으니까 100은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흑이 이렇게 가면은 얘는 이제 죽은 목숨이고요. 자 흑은 이제 여기 있는 폰을 잡아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다음 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퀸을 만든다고 해도 잡히고 다음 수에 이제 퀸이 나오고 100이 경기를 승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상황 하나도 그냥 사각형 규칙 하나만으로 그냥 쉽게 판단을 하고 아 100이 이겼네 라고 경기를 이제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예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인데 이제 폰 엔딩을 가장 먼저 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른 모든 엔딩이 결국 이제 폰 엔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물을 교환을 하고 나면 이제 폰만 남으니까 그러면 폰 엔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룩 엔딩이 진행 중인데 서로 간에 지금 폰이 하나씩 있죠. 여기는 지금 막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100이 그냥 경기를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이제 좋은 수가 있어요. 자 그 수는 바로 룩이 여기 G6 칸으로 이렇게 와서 상대 킹과 룩을 동시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킹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면 그냥 룩이 공짜로 잡히겠죠. 자 이거는 지금 안 되니까 결국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폰이 얘를 잡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자 서로 간에 이제 폰이 하나씩 남았는데 지금 뭘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사각형 규칙을 쓰면 되겠죠. 자 흑의 폰은 지금 사각형 안에 킹이 여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폰을 킹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흑의 킹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못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폰이 승진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각형 규칙이 몰랐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아 얘를 지금 잡으러 가야 될까? 아니면 지금 얘가 공격받고 있는데 이렇게 지켜야 될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수두를 많이 읽어야겠죠. 얘가 움직였을 때 상대가 예를 들면 킹이 폰이 움직이고 잡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공식 자각규칙 같은 걸 알게 되면 딱 두 수만 보면 됩니다. 자 이거 됐을 때 반드시 잡아야 되고 딱 이렇게 되면 어 내가 이겼네? 왜냐하면 상대가 이 대각선으로 못 들어오니까 자 여기까지만 아시면 이제 폰엔딩 경기를 좀 쉽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 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이런 그 엔딩의 공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우리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증명하고 있진 않죠. 예를 들면 시험 시간에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것들을 아 그게 맞으니까 뭐 근의 공식처럼 그냥 사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다 알고 나만 몰라 이러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모른다 그러면 나만 이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공식들은 이제 제가 이제 차차 레슨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런 것들을 일단 배우시면 이제 체스 경기를 좀 향상시키는 좋은 이제 밑바탕 이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찾아오도록 할게요.